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호금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새 첫날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애플 테슬라가 불을 뿜었습니다. 이거 1월, 2월에 랠리장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1월에 조금 쉬었다 가는가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1일 거에 해소하면서 지금 대장주들이 이렇게 앞에 치고 나간다면 1월, 1월 효과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강하게 시작을 했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이시는 CES 2022가 1월 5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고모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가 뭐 하는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꼭 봐야 될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항상 주식시장에 동력을 줍니다. 올해 테마가 무엇인가, 어느 쪽으로 올라갈까 하는데 이제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석을 안 했다가 올해는 온, 오프를 합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마지막으로 열렸을 때 한 4천여 개 넘는 기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이제 반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여 개국에서 2,200개의 회사가 지금 참석하는데요. 물론 미국이 제일 많죠.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참석자 중에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설마 우리나라입니까?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502개 업체가 지금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CES가 한국 기술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헬스케어, 미래자동차, 라이프스타, AI 이런 데 중심이 드는데 이번에 굉장히 지금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CES 역사상 처음으로 헬스케어 의료기업 CEO가 기조 연설을 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3대 CES 키워드를 뽑으려면 헬스케어, NFT, 우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기출을 주목해야 되고요. 특히 이러다 보면 뭘로 지금 뭘로 가면 푸드테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다음에 우주는 왜 우주 기술이 왜 갑자기 나오는가? 우주 기술은 이거는 우리가 6G의 근간이 되는 게 적어도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이 있어서 CES에 한 번 올리면 4년 내지 5년 후에 상용화가 됩니다. 그러면 6G도 분명히 올해 나오고 내년 나오고 이렇게 하면 5년 이내에 6G가 깔리는 부분들로 가고요. 스마트홈 이거 갖고 나온 회사가 어디냐면 사실 삼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허브를 만드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 안 나와요. 그러는 가정에서 가전에 대해서는 삼성이 우뚝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지금 현지에서 이번 CES을 통해서 주목받을 기업을 뽑았는데 시에라 스페이스, 우주 항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선 드림체이서를 갖고 지금 나왔고요. 엔지니어드 아트는 저건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기업인데요. 웃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웃어요. 표정을 짓나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완성도 높은 로봇이라는 지금 칭찬에서 저 두 개에다가 삼성이 QLED를 지금 갖고서 하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S21 팬 에디션을 갖고 오면서 스마트 허브, 특히 기조연설을 하죠. 우리 삼성 사장님이 그러면 DX,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전략을 어떻게 내느냐.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저기서 뭘 한다, 뭘 한다 분명히 나오지만 조금이라도 캐치하셔야 될 게 저기서 분명히 M&A 관련된 얘기의 단초를 가질 수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께 뽑아내시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LG 아시겠지만 휴어진 오일, 투명 오일, 투명 오일은 세계 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AR, VR 쪽으로 많이 지금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LG전자는 투명 쇼케이스를 만들었어요. 등등. 그다음에 현대차는 잘 아시지만 하여튼 모빌리티. 모빌리티 오브 에브리틱, things 그래갖고 하고 메타버스, 그다음에 로보틱스, 자율주행, 여러 가지 지금 내는데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주목받을 수 있는 지금 이 모양새를 갖춰가는데요. 다들 보시면 현대차 같은 데 보면 이동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거고요. LG전자는 그것을 하는 새로운 오일 디스플레이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추가 주목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CES가 되는가 싶어서 굉장히 좋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재미난 거는 CES가 뭘로 변질이 됐었냐면 라스베가스 오토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쫙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모빌리티 관련 기술들이 스마트홈으로 넘어가고 우주 쪽으로 가고 헬스로 가는 그러한 시기에 딱 밖에 있어서 이번에 관련 주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고 또 저희들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하면 이거는 애플 초기, 애플의 아주 초기 때 그 주식을 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CES 2022가 1월 5일에 개최가 되는데 글로벌 거대 IT 빅테크들이 좀 참여를 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이 참여하면서 여기에서 뭔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고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고 고문님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감상이 가능하시니까 11개 테마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5G, IoT, 광고,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자동차, 블록체인, 건강, 로봇공학, 스포츠, 스타트업, 가정과 가족, 그 다음에 몰리평, 엔터, 그 다음에 등등 11개의 지금 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있는 이 쏠리는 곳에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좋은 경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ES 2022의 흐름도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2의 흐름도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